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주에 2022년 지방직 시험이 있었죠. 지방직 시험 한국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중앙고시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원입니다. 우선 총평을 해보자면 원래 우리 지방직 한국사가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역시 난이도는 쉽다. 그대로 예상대로 쉽게 나왔다. 난이도는 하다. 그래서 누구나 정상적으로 대략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부했다면 누구나 다 100점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난이도들이 있고 살짝 꽃 문제들이 있다.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실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수가 없으면 100점. 실수가 있으면 95, 90으로 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직 한국사는 90에서 100점 싸움이 되는 거야. 90에서 100점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 같은 경우 시랑 군이 경쟁률이 차이가 있잖아요. 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95점 이상 맞아야죠. 그리고 이제 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이 낮은 데는 85점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경쟁률에 따라서 또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군 단위가 경쟁률이 5대 1까지 떨어졌잖아요. 5대 1까지 군 단위가. 그러면은 커트라인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군 단위는 뭐 한 85에서 95 이렇게 맞으면 합격권. 시는 뭐 무조건 95점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한두 개. 한두 개 좀 뭔가 장난쳤던 것들을 이제 제대로 풀었으면 100점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방직은 여러분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쌤이 공무원 강사한 지 뭐 십몇 년이 지났는데 지방직을 어렵게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 믿고 나을 거 위주로 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국가직이 어렵죠. 국가직은 이제 예상의 것들을 낼 수 있는데 지방직은 예상의 것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이제 한두 개는 좀 장난을 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보죠. 보면 이제 쌤이 이제 그 문제와 해설을 이미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적중한 내용까지도 다 해놨죠. 그래서 솔직히 쌤이 뭐 적중 거의 다 시키죠. 거의 다 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쌤 믿고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 들으시고 쌤이 중요하다. 이거 나온다 있죠. 그거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괜히 뭐 수험생들이 이것저것 볼 필요 없는 시험이 지방직이 되는 거예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봐야 돼. 지방직은 그럴 필요가 없는 시험이죠. 그래서 1번 문제인데. 자 볼까요? 1번. 밀주신 그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이날 소정방이 나왔다. 소정방 나오면 바로 이거 언제입니까? 나당연합군이죠.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친 거야. 이때 당나라의 장군이 소정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칠 때 약속을 한 거예요. 몇 월 며칠끼리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라죠. 신라. 신라 군대가 약속이 늦은 거야. 이유가 뭐죠? 바로 백제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계백 장군. 계백이 황산볼에서 크게 저항했잖아요. 그래서 신라의 쌈장이 누구죠? 김유신 장군이 고전한 거야. 고전한 거야.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계백을 물리치고 당나라 군대 만났더니 당나라 군대 소정방이 신라 장수를 막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김유신이 변호하고 있는 거야. 김유신이. 그래서 소정방이 신라의 김문영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김유신이 나서가지고 야 황산볼 전투가 참 힘들었다.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유신을 물어봤습니다. 김유신은 누구죠? 김유신은 멸망당한 금강가야죠. 멸망당한 금강가의 후손이에요. 후손이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돼. 멸망당한 가야의 왕족이었으니까 줄을 잘 서야 돼. 그래서 김유신이 줄을 선기에 누구죠? 김춘추였던 거 김춘추. 김춘추는 바로 신라의 왕 중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요? 쫓겨난 왕이 있어요. 쫓겨난 왕. 쫓겨난 왕의 손자였던 거. 그래서 김춘추는 쫓겨난 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왕이 계승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김유신과 손을 잡고 결국 김유신의 도움으로 김춘추가 무혈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혈왕 김춘추는 최초 진골로서 왕이 된 사람이 되겠어요. 이전까지는 손고랑의 시대였죠. 그러다가 손고래 시대가 끝나고 진고래 시대가 됐는데 쌈장이었던 김유신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춘추는 외교장이었죠. 외교장. 김춘추는 외교장. 김유신은 쌈장.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수업을 했다가 얘기하잖아요. 행배야. 너는 힘. 내는 머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배는 김유신. 힘. 그리고 김춘추는 머리였다.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백제를 멸만시키잖아요. 멸만시키고 삼국통일의 대업이 시작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2번. 김춘추의 신라왕위계승을 지원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는 머리. 너는 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적중 보이죠. 적중. 2022년 6월 현창원 지방지 찍기 특강. 그래서 우리 시험 전주죠. 시험 전주에 선생님이 찍기 특강한 거야. 그 3회 마지막 문제 이거 똑같이 된 거야. 사료 똑같죠. 3회 마지막 문제. 김유신 날 것 같다. 사료 똑같잖아. 이거 됐는데 그대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살짝 비껴놨지만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패턴이 있어요.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인물사를 맺게 되거든. 인물사. 작년에 인물사 한 두세 개 나왔거든.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인물사가 한 두세 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고대 인물 중에서 연계소문을 냈어요. 연계소문.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고대 인물 연계소문 나왔으니까 연계소문 말고 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을지문덕이나 김유신, 김춘추 막 찍었단 말이야. 그런데 김유신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패턴이 있다는 거야. 패턴. 패턴은 선생님이 알잖아요. 선생님이 분석을 잘해주는 사람들은 그 패턴을 믿고 그냥 수업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번은 을지문덕 장군이죠. 3번은 장보고. 4번. 대가를 정보를 했던 건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예상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 2번은 너무나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부 장군이 어디를 점령했다. 우산국을 점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증왕이죠. 지증왕. 지증왕이 가장 큰 업적. 신라를 중국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꾼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문제죠. 1번은 원성왕. 3번은 신문왕. 4번은 발의 무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직은 쉽게 출제하고 있는 거죠. 너무 쉽다. 틀리면 안 되겠죠. 답은 2번. 그래서 우리 밑에 기출문제 보이죠. 기출됐던 문제 그대로 나온 거야.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죠. 사료도 똑같고 정답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방직이 쉽다는 이유는 뭐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상이 가능하게 쉽다는 거야. 그래서 적중. 선생님 기출문제집에 있는 사료와 정답이 똑같죠.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미주진 왕의 업종 묻고 있습니다.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신고 가꾸는 법이 다르니 꼴에 경험 많은 농부를 각도해 감사가 방문하여 농사짓는 방법을 알아보고 아래여 왕께 명령하였다. 이에 왕께서 정초와 변혐운동을 시켜 감사가 된 아랜 바. 중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을 뽑아. 농사직설. 세종이죠. 지방직은 세종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세종은 무조건 나온다고 선생님이 열변을 표했죠. 그래서 문제풀이 때도 농사직설 나온다 해가지고 농사직설을 아예 판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사료로 나왔는데 이렇게. 그래서 세종이 업적들은 거의 다 애민정책이죠. 애민정책.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 편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타블를본이죠. 세종이 역시 애민정책으로 토지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세법개혁한 게 공법이 되겠어요. 공법. 답 1번. 2번. 태종. 이성계. 3번. 성종. 4번은 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방직이 좋아하는 세종을 물어봤다. 가 되겠어요. 뭐야. 내가 지나쳤구나. 지나쳤죠? 모르고. 4번부터 했죠? 다시 3번. 4번부터 가자. 4번을 보고 3번으로 가죠. 하나 딱. 그래서 4번 보면 4번 문제에 적중한 거 보세요. 우리 적중. 2022년 6월 지방직 문제풀이 27에 18번 문제죠? 사료 똑같죠? 농사직설 사료야 이게. 사료고 선생님이 아예 농사직설을 판 문제를 냈어요. 농사직설을. 파는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냥 농사직설 내면 되게 쉽잖아요. 문제가. 쉽기 때문에 더 파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쉬웠고 선생님이 그 이상으로 대비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문제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3번 보죠. 너무나 예상 가능했던 최종 문제였고요. 3번. 미추진이 이 나라 묻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 나라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태백산의 토끼. 하. 다시마. 된장. 사슴. 돼지. 야. 이 나라 참 가난하다. 바래야 바래. 바래는 참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산품인 거야. 만약 이거 몰라도 밑에 보면 알아요. 이 나라의 땅은 영주 동쪽 이천이 있다. 남으로 신라가 있대요. 남으로 신라가 있고 동북 쪽에 말갈. 흑수말갈이 있대요. 그럼 바래지. 바래. 바래. 바래인 거야. 바래. 그래서 바래 무왕 때죠. 바래 무왕 때. 기억나세요? 바래 무왕 때 흑수말갈이. 흑수말갈이 원래 바래에 붙어 있었다가 누구한테 붙었어요. 당에 붙었잖아요. 당. 당에 붙었잖아요. 당. 그래서 당과 흑수말갈이 무왕을 압박하니까 무왕이 어떻게 했죠. 흑수말갈을 쳐버리고 당을 쳤잖아. 그래서 732년이죠. 장군 누구 보냈죠. 장문유. 우리 기본부한테 배웠잖아. 장문유 장군을 보내가지고 당나라에 어딜 쳤죠. 당나라에 산둥성. 산둥. 등주성 친 거 아니겠어요. 등주성을 공적했다. 이게 여러분들 올해 국가직에 나왔어요. 국가직에 출제된 거. 그리고 작년 아마 지방직에 나왔을 거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래 무왕을 좋아한다. 바래 무왕. 문재인 정권 때는 바래 문항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무왕을 좋아한다. 그런데 역시 무왕 쪽으로 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나라에 관련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바래 선왕 때죠. 바래 선왕 때 영토를 확장하고 지방제도 이렇게 정비했잖아요. 바래죠. 바래. 바래. 그래서 이 문제는 고대의 통치체제 문제가 되겠어요. 이 지문이 어느 나라 것이냐. 국적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육자평은 백제. 2번. 구조당십정은 통일신라. 4번. 제가 외에는 이게 고구려. 그런데 부여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고구려로 된 것 같아.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것도 이 주제도 지방직이 좋아하는 주제예요. 지방직에서 당연히 지방직에서 뭐냐겠어요. 지방통치체제 정리한 거 묻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래의 지방제도를 답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고 그동안 지방직 문제에서 나왔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원들은 지방직이니까 당연히 지방과 관련된 걸 답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우리 기추문제집 적중한 거 있죠. 기추문제집. 2권에. 리을에 보이죠. 리을. 그래서 바래의 특산품 보이죠. 특산품. 토끼, 곰포, 된장, 말 이런 거 보이죠. 이게 바래다. 그리고 또 이것이 기추문제집에. 이렇게 오경 15부, 62주. 바래의 지방제도를 답으로 한 적이 있죠. 출제된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테마노트. 쌤 요약서인 테마노트에도 바래의 특산품들이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설명이 됐죠. 아까 설명이 됐고. 이제 5번 보죠. 미주진 이들에 해당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냈어요. 그래서 시험 본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 보고 너무나 쉽게 내가지고 기가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안한 것은 우리나라의 예법이 아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을 편천한 뒤부터 이들을 금고했다. 이것이거는 조선시대 사회를 보여야 돼요. 사회. 사회 파트에 나와요.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양반 밑에 중인 있잖아요. 양반 밑에 중인인데 중인 중에 하나가 서얼이에요. 서얼은 첩의 자식이죠. 서얼은 아버지가 양반인데 엄마가 첩인 거야. 그러면 그들을 서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얼들은 문과죠. 과거 시험에 꽂힌 문과를 못 보게 했어요. 이게 바로 서얼금고법이야. 서얼금고법. 또는 서얼차대법이라고 해요. 서얼을 차별대위한 거야. 서얼을 금고형에 처한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죠. 문과 시험 못 보게 한 거야. 답은 너무 쉽게 3번. 서얼.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까지만 읽어봐도 서얼금고법이 나왔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서얼은 항상 나왔던 기초적인 문제가 됐는데 너무 쉽게 낸 거야. 너무 쉬웠다. 그래서 서얼과 관련된 문제도 적촌시켰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되고 넘기죠. 넘기면 6번. 미주신 왕의 제 얘기가 묻고 있어요. 옳은 것은 평농서사 권신이 대상 주농과 자승 왕동을 죽였대요. 이것만 보다 알아. 바로 광종이죠. 광종. 고려 광종은 대숙청했잖아. 신하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이들 죽였죠. 옛날 기출문제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광종 하면 바로 쌍기죠. 쌍기의 권위로 뭐하죠. 과거지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려 광종이 업적 먹고 있고 대표적 업적은 뭐겠습니까. 노비안 건법. 노비안 건법. 너무 쉽다. 그래서 지방직은 고려 초 국왕의 업적을 좋아해요.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을 했는데 올해는 광종을 했다. 역시 지방직이 좋아하는 주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직이 공부하기 참 쉬운 거야. 왜 쉽다.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쉬운 거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혹시 내년 지방직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없는 거야. 절대로 없어요. 지방직은. 그래서 쌤을 믿고 쌤이 중요하다는 것이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도 국가직 시험이실 때 좀 긴장을 해요. 국가직 때는. 왜? 내가 안 가르치는 거 다음 어떡하지? 좀 긴장해 내가. 내가 안 가르치고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다음 어떡하지? 학생들이 원망할 수도 있잖아. 이게 국가직이야. 그런데 지방직은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나은 것이로 나올 것이다. 강조한 것이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지방직에는. 저 쌤도. 그래서 문제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역시 뭐 우리 지방직 찍기 특강의 밑에 보니까 2022년 6월달 시험 전주. 전주에 지방직 찍기 특강의 쌤이 또 광종을 했네요. 후주에서 등용한 쌍기의 건의로 개혁을 했다는 거죠. 쌍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광종의 업적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제 7번. 이제 7번.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참 좋아해요. 현대사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지방직이 제일 좋아하는 게 4.19야. 4.19. 4.19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이 6월달에 있었잖아요. 6월달에 있으니까 6월달에 2절에 있는 이런 혁명들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4.19였는데 4.19를 낸 거지. 그래서 4.19 혁명은 바로 마산에서 시작됩니다. 마산. 마산. 우리 학원 뒤에 저기 탑 하나 있죠. 뭐죠? 학원 뒤에 있잖아. 하이텍 공장 뒤에. 3.15 이거 탑이 있잖아. 3.15 이거 탑. 마산. 3.15 부정선거.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했잖아요. 이승만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산에서 시위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마산에서. 그래서 우리 이 대로도 무슨 대로야. 3.15 대로죠. 3.15 대로. 알고 있죠? 마산 사람들. 그래서 마산에서 시위가 터진 거죠. 그래서 학생들. 마산 학생들이 막 시위했잖아. 대표적인 학생이 누구예요? 김주열. 김주열. 시위 도중 사라졌는데 어때요? 한 달 후에 시체가 마산 앞바닥까지 나왔잖아. 김주열 학생.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마산에서 의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4.19가 터진 거야. 4.19 현명이 터지고 경찰들이 발표해서 학생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학생들의 스승이었던 교수들이 시국선언 발표한 거야. 시국선언 발표했던 거야. 우리 학생들 억울하게 죽이지 말라고 시국선언 발표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4.19 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맨날 나왔던 기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선생님이 딱 보니까 찍히트깡대셨죠. 4.19 딱. 자유당은 물러가라. 학생대표에 보답하라. 각 대학 교수단. 교수단. 시국선언문. 이게 나왔죠. 정확히 시험 전주에 선생님이 찍어줬죠. 나온다고. 답은 1번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4.19 현명이 터진 겁니다. 2번은 6월 항쟁. 3번은 김대중 필압 사건은 유신정권에 대한 반발하고 있었던 김대중이 납치당한 상권이죠. 70. 아니구나. 내가 왜 이 문제를 해설하고 있냐. 7번. 7번은 4.19 혁명. 2번 5.18 광주민주환동. 3번. 6.3 항쟁은 한일협정 반대시죠. 한일협정 반대시. 1964년. 4번. 6월 항쟁이죠. 1987년. 6월 항쟁 때 6.29 민주화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4.19를 냈다. 8번이 되겠네요. 8번. 미추친 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것도 선생님이 예상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여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류보사 입상. 이거 나온다고 엄청 강조했거든. 왜 강조했느냐. 여러분들. 현 대통령이 윤석열 씨죠. 윤석열 씨 고향이 어디다. 논산이거든. 논산. 논산. 선생님이 논산 이거 된다고 엄청 강조했어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윤대 토론팀이 될 것이다. 딱 나와버렸네. 그래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류보사 입상과 앞에 있는 하람하사 창동 철도의 자상은 고려초. 고려초기 만들어진 불상들이에요. 고려초기. 그래서 철로 만든 철불. 철불이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류보사 입상은 얼굴이 되게 커요. 이렇게 되게 커. 이렇게 되게 커. 오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윤 대통령 닮았어요. 윤 대통령 이렇게. 윤 대통령 얼굴 크잖아. 크지 않아요. 닮았죠. 나올 것이다. 엄청 회상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나올 것이다. 출제했다. 그래서 고려초. 고려초에 만들어진 거대불이에요. 거대불. 엄청 커요. 그래서 고려초기에 호족들. 고려초기에는 아직 호족들이 세잖아요. 호족들이 만든 거야. 호족들이 이 지역의 대빵은 나다. 자기 얼굴을 크게 해서 만든 거야. 논산의 대빵은 나다라고 만든 거야. 그래서 답은 2번. 지방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했다. 고려초다. 1번. 송골 출신의 국왕은 신라상대죠. 신라상대. 통일하기 전. 풍양조시는 세도정치기. 19세기. 세도가문. 안동김씨 풍양조시. 4번. 살인파는 16세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불상. 어느 시대 불상이냐 물어봤는데 예상했다. 선생님이 이 적중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홈피 보니까 홈피 보면 학생들은 학교육수기 써놨잖아요. 이거 보니까 국가직 붙은 학생들은 학교육수기를 써놨는데 어떤 학생이 현장원 선생님은 진짜 문제의 트렌드를 잘 읽는다. 딱 써놨더라고. 잘 찍어준다. 그래서 제 입으로 좀 말하기 민망한데 제가 좀 잘 찍었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다. 이거 잘 맞춰요. 자, 그래서 우리 8번에 2번이었고 뒤에 보면 이렇게 문제 냈죠. 2022년 지방직 문제풀이 때 나아가 바로 논산관촉사 속조미륵보살 입상이에요. 이걸 내면서 설명을 해줬던 거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9번이죠. 역사에서도 지방직이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지방직에서 삼국사기를 냈어요. 삼국사기를 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지방직에도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서가 나올 거다.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다. 문제가 이게 어려우면 사료 내고 이 사료의 역사서가 뭐냐 물어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사료 안 내고 그냥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단군신화 수록 틀렸죠. 단군신화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우리 배웠죠. 기본만 학생도 배웠죠. 삼국유사잖아. 삼국유사에서 최초로 단군신화를 소개했죠. 틀렸죠. 그리고 이규보는 선생님이 별명 뭐라고 했죠. 이규보 별명 대깨체 대깨체에서 아부를 잘한다. 문신한테 아부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신들한테 아니 무신 무신한테 아부 잘했다. 그래서 아부맨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신들을 무신들을 고주몽으로 신격화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규보가 이규보가 쓴 동미향표는 고주몽 신화가 들어가 있죠. 고려가 고구려 계승했다. 맞죠. 디귿 이건 조선 후기 역사서에요. 이것도 지방직에서 냈던 거야. 지방직에서 두 번 안정복의 동사항목을 냈는데 또 냈어요 이게.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항목은 여기 나왔다. 강목체예요. 강목체예요. 기사분말체가 아니라 강목체예요. 틀렸어요. 강목체예요. 그리고 우리 유두꽝의 발해고에서는 어때요. 발해를 우리 역사를 편입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신라를 남국 북쪽에 있는 발해를 북국이라 했어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리고 올해 국가직에서 이게 나왔어요. 국가직에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니을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보면 선생님이 문제풀이 때 이렇게 가나 해가지고 삼국사기, 가는 삼국사기다. 나는 삼국유사야. 이렇게 내기도 했고 또 밑에 보면 발해사 연구해가지고 안정복도 내고 유두꽝도 냈죠. 그리고 9회 20번 보면 봉사강목 등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서에서 이론서에서는 다 들어가 있겠죠. 이론서나 선생님 요약 노트인, 테마 노트에 다 들어가 있겠지.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선생님이 문제에서 이렇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때 많이 해줬다는 거죠. 10번 믿으신 나가 국왕으로 제의하던 기간에 쓴 일은 8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만약 나 자신에게 본다면 탕평이래요. 탕평. 탕평하면 누구죠? 영조잖아요. 영조. 지방지기 여러분 영조와 정조를 되게 좋아해요. 무조건 나간다. 엄청 많이 냈죠. 그런데 선생님은 솔직히 정조가 나올 확률이 좀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영조를 냈네요. 영조의 또 업적 균역법 했죠. 청계춘술 했죠. 영종조는 그런데 나오면 정답이 거의 뭐다. 책이야. 영종조는 학자적 군주를 했죠. 책을 많이 썼잖아. 그래서 책이 정답이 잘 된다고 책을 잘 보라고 했죠. 책. 탕평. 탕평. 영조 때 사도의 장인이었던 홍봉안에 쓴 책이죠. 탕평. 탕평. 1번은 정조. 2번은 효정. 3번은 순조. 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조 문제였다. 넘기죠. 11번. 그리고 지방직은 순서문제 이런 거 좋아해요. 순서문제. 순서문제 좋아해요. 일미사변과 러엘전쟁 사이 사건을 고려하고 있어요. 일미사변은 우리 기본 기본반 하시는 분들 오늘 배웠죠. 1895년 민씨가 살해당했잖아. 민씨가. 그리고 러엘전쟁은 1904년도죠. 4년도. 사이 들어갈 거. 통림문. 통림문. 1907년. 7년. 11월 달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통림문. 그래서 이건 어떤 걸 물어본 거예요. 민씨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었다. 민씨가. 민씨가 누구한테 의지했죠. 민씨가. 청한테 의지했잖아. 청. 청한테 의지하다가 청일전쟁 터졌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청을 깼잖아. 청. 청을 깼다. 청을 깼다. 그래서 보호자를 잃은 민씨가 누구한테 의지한다. 러시아한테 의지하잖아. 러시아. 러시아한테 의지하니까 일본이 민비를 죽인 거잖아. 죽이고 나서 살아남는 게 누구죠. 고종. 고종도 일본이 무서우니까 누구한테 의지했다. 러시아한테 의지한 거잖아. 러시아한테. 그래서 아간파천 알죠. 아간파천. 아간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나오잖아. 나오고 그리고 러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 문제인 거야. 일본이 청과 러시아를 깨는 과정이죠. 그 사이에 사건을 묻고 있는 것이지. 답 1번. 통과문은 1906. 1906 잘못했구나. 1897년 1897년 11월 통과문은 1906 동척은 1907 경복궁 중고는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 전이야 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직은 개화기 때 독립협회랑 대한제국 있죠. 연도순서 이걸 좋아하는 거야. 이 사이에. 그래서 3년 전인간은 독립신문이 답이었어요. 순서문제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됐던 걸 살짝 변형한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적중에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독립문왕공이 있죠. 이런 거 연도로 옛날에 순서문제로 낸 적이 있다는 거죠. 12번 우리 지방직에서는 고려왕 고려의 왕 중에 원간석기 때 원간석기 때 국왕은 공민왕을 좋아해요. 그런데 최근에 2년 전인가 공민왕 다음에 우왕을 냈어요. 냈었는데 올해도 우왕을 내버린 거야. 우왕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쌤도 문제풀이할 때 공민왕이 나올 확률이 없지만 그래도 2년 전에 이거 냈으니까 우왕도 대비하려는데 딱 출제를 했네 이게.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나왔던 것들을 또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흥분함과 흥분함은 틀릴 수도 있어요. 흥분함은. 자 왕이 어릴 때 이러면 모니노이며 신돈 오 신돈 오 신돈 내가 알고 있는 신돈 공민왕이지 공민왕 공민왕 어디 있어 3번 하면 틀렸겠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흥분함은 틀리는 거야. 그래서 쌤이 문제풀이할 때 흥분하지 말고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실수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돈의 여정 반야의 소생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이제 공민왕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공민왕이. 남색했다 하잖아요. 남색. 그래서 이제 부인이었던 노국대장 공주가 죽었잖아요. 노국대장 공주가 죽은 거야. 사랑했던 공주가 죽은 다음에 슬피하고 있으니까 신돈이 자기 몸종을 몸종이었던 반야를 갖다가 이제 공민왕한테 준 거야.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외로울 때 반야를 받아들여서 사이에 이제 우왕을 낳은 거야. 우왕. 그래서 우왕이 공민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왕은 중요한 게 보냈죠. 바로 고려가 사실은 우왕 때 망했다는 거죠. 이성계죠. 이성계. 이성계가 쿠데타르키인 거 아니겠어요. 위하드에 군했잖아요. 위하드에 군. 위하드에 군했다. 이걸 낸 거죠. 답은 4번이죠. 우왕 때 명예 요동을 치려고 했죠. 이성계를 보냈는데 이성계가 위하드에서 군대를 돌렸잖아요. 그래서 답은 우왕 때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우왕 다음에 창왕 창왕도 있고 공양왕도 있지만 고려의 멸망 과정을 묻는다면 우왕을 물어볼 것이다. 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왕 때 이미 위하드에 군으로 고려는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는 그냥 어때요. 그냥 시간 끌기지. 시간 끌기였다. 된다면 우왕일 것이다. 가 되겠고 사료는 이거 된 거죠. 그래서 우왕이 탄생이 의심이 있다는 거지. 의심이 그래서 공민왕과 반야 사이에 우왕이 나왔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미 반야가 신돈의 자식을 임신한 채로 공민왕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는 임신한 상태에서 공민왕한테 가고 태어난 게 우왕인데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란 거야. 그래서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니까 폐이시켜도 된다는 거죠. 폐이시켜도 된다. 그래서 우왕을 폐이시켜버린 거야. 바로 정통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낸 거죠. 그래서 항상 왕들은 뭐가 중요하다? 정통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정통성이. 정통성이 없는 왕들은 공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은 4번. 그리고 이제 흥분했으면 어때요? 신돈 보고 어? 공민왕이지. 3번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직은 실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실수 때문에 많이 이제 거기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많이 대비를 해야 돼요. 1번은 이제 세종 때 대마하드 정벌 2번은 이제 최후 최후가 고종 때 산별 아 그 아 그 아 아 아 고려가 몽골한테 항복한 다음에도 계속 대목항쟁을 했죠. 이번 뭐 충렬왕 때 충렬왕 때 3번은 공민왕 4번은 우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런 건 이제 뭐 트릭을 친 거죠. 다음 그래서 역시 뭐 문제풀이 때 선생님이 우왕을 냈죠. 우왕 문제풀이 때 보니까 요동을 공정할 것을 의논을 했다 하고 정답을 위화대권으로 했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우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13번 13번 13번은 이제 사료 보면은 조선불산을 먹고 입자 이런 거죠. 물산장려운동이요. 물산장려운동이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20년대 평양에서 우리 기업들이 만든 물건을 사주자. 일본 상품을 불매하고 우리 기업 물건을 사주자는 운동이 물산장려운동이요. 그래서 이 운동은 우리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한일 한참 어때요. 한참 반일 하면서 일본 기업들 제품 사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때 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유니클로 사지 말자 도요타 사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때 나왔었거든. 이러고 나서 죽었는데 갑자기 또 이걸 냈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랑 안 맞아요. 안 맞는 문제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내용이야. 기초적인 내용으로 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산장려운동은 기업가들 평양의 기업가들이 주도했어요. 일본 상품이 이제 막 싸게 들어오니까 우리 조선인 기업들이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가들이 우리 기업 물건을 사달라는 운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파들 사회주의자가 비판했던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은 비판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맨날 이렇게 나왔어요. 물산장려운동 다음 답이 이거거든요. 똑같이 한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격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 운동으로 돈 버는 건 누구예요. 기업가들이 돈 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가들이 돈 벌어도 노동자들한테 낙수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자파 사회주의자가 비판했다. 가 되겠습니다. 1번 그렇지 않고 2번 회사령은 1910년도에 나왔어요. 이 운동 20년대니까 맞지 않고 4번 조선의사령은 일본인이 한 게 아니죠. 조선인 기업가들이 한 거죠. 3번 기초적인 문제가 표지됐습니다. 넘겨보시면 똑같은 문제가 있죠. 기초 문제 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 나와있고 사료가 물산장려운동 때 주장들이 되겠고 나에 나와있죠. 답으로 나와있죠. 14 어깨에 돌이와죠. 원래 지방지 시험이 끝나면 쌤 제자들이 시험 보고 연락을 해요. 올해는 연락이 없더라고. 너무 쉬워가지고 왜냐하면 좀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고 선생님 혹시 이 문제 다 몇 번 물어보는데 물어보지도 않더라.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몇 개씩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14 요즘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잘 내요. 유신헌법을 예상대로 나왔어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이제 30 이제 30 있고 40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하면서 오래 했잖아요. 30 있고 40 있는데 옛날에는 30 시절을 좋아한 거예요. 1960년대 사건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문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유신헌법을 낸 거예요. 박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서 만든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의회에서 뽑기를 한 거죠. 뽑기를 했다. 간선이죠. 대통령 간선.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의회에서 뽑기를 했다. 간선하기란 간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면 항상 나오는 기술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헌법의 내용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6년이에요. 임기가 6년이고 그리고 횟수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박정용이 대통령이 6년마다 계속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신헌법이 7차헌법이에요. 7차헌법. 7차헌법이고 여기 나와있는 2번은 전두환이 맞는 거예요. 전두환. 전두환이 만든 8차헌법이에요. 8차. 8차헌법. 8차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에요. 7년이고 중임을 할 수 없다. 중임을 할 수 없다. 즉 한 번밖에 못해요. 대통령이 한 번밖에 못해요. 그래서 전두환은 딱 한 번만 하고 나갔잖아요. 전두환이. 그래서 이 둘을 바꿔치기 할 거라고 선생님이 또 노래를 많이 했죠. 바꿔치기 했네. 출제되세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신헌법은 3권이죠. 3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긴명할 수 있고 그리고 긴급조치도 내릴 수 있고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답되기 좀 힘이 없어요. 답이 되기는 힘이 없고 이런 지문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바깥치기 바깥치기 그래서 국사는 항상 A가 있고 B가 있으면 둘 바깥치기 A, B를 내용을 치지 않아요. 바깥치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4번 문제도 선생님이 지방직 문제풀이 때 이렇게 냈죠. 사료에 15회 적중 대통령은 임기가 6년으로 중임 제한이 없다. 여기 사료에 들어가 있는 정답이 들어가 있죠. 통일주체국민회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그래서 유신헌법과 관련이 없는 것을 물어봤네요. 답은 3번이죠. 3번. 그래서 이제 3번은 6차헌법이에요. 6차헌법. 선생님이 앞에 있는 유신헌법 전인 6차헌법이랑 바깥치기 한 거예요. 모의고사 때. 그런데 실제 시험은 8차헌법이랑 바깥치기 했네요. 역시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15번. 자, 15번은 이제 고대. 고대. 3국의 항쟁이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웠는데 대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순서 문제가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그래서 항상 중심은 장수항이죠. 장수항이 427년도 평양으로 천도했죠. 427. 그리고 장수항이 백제의 계로왕을 죽였죠. 계로왕 다죠. 그래서 백제가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 천도했죠. 사치로. 사치로. 가죠. 신라가 한강 유역 확보. 진흥왕이죠. 진흥왕이 551년도 한강 상류를 확보하죠. 그리고 세운 비석이 단양 적성비 아니겠습니까? 나죠. 관산성에서 백제 성왕을 죽였죠. 554죠. 그래서 고구려, 신라를 중심으로 한 한강 유역 갱탈전이죠. 이걸 순수록으로 봤네요. 역시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이 문제가 좀 헷갈릴 수도 있었겠다라고 보여요. 가임을 묻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이 문제야. 고려가 대외항쟁을 많이 해요. 대외항쟁. 고려시대 대외항쟁. 고려시대 대외항쟁 하면 거란에 진입이 있고 몽골에 진입이 있잖아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간 거죠. 그래서 거란에 1차 진입이 있고 2차 진입이 있고 3차 진입인데 대개는 1차랑 3차를 내지 2차는 잘 안 돼요. 2차를 친 거예요.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치인 간은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자만하게 된 건 결국 패배했대요. 거란의 포로가 됐대요. 거란의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주어 내 신하가 되겠냐라고 부르니 칸은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냐라고 대답했다. 제차 물었으나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샤를 도려내며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거란 마친내 그를 죽였대요. 그럼 이제 1차나 3차 때는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이긴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아니겠죠. 2차 때 우리가 패배한 거. 패배한 거. 이때 바로 강조야 강조. 강조. 강조를 낸 거. 그래서 강조는 원래 거의 출제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 예전 지방직에서 고려의 대항쟁을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낸 거야.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지방직에서 어렵게 냈던 주제를 또 어렵게 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역시 기출에서 이제 예상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의 정변 아니에요. 그래서 강조는 누구냐. 목종. 우리 고려중기. 목종일죠. 목종. 목종의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목종은 엄마가 쎄요. 엄마가 천추태우라고 엄마가 대개 센 여자예요. 천추태우라고. 천추태우. 천추태우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천추태우가 바람이 나. 김치향이라고. 바람이 나요. 불륜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거야. 그래서 천추태우와 김치향이 목종을 죽이고 새로운 아들을 왕으로 앉히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목종이 강조를 신임한 거야. 신입해서 엄마를 견제하겠던 거야. 김치향이랑. 그런데 이 강조가 반란을 켜서 다 죽여버린 거야. 다 죽여버린 거야. 다 죽여버리고 현종을 쎈 거야. 현종. 를 세우게 되는 거야. 이 강조의 정변이에요. 강조가 쿠데타를 켜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긴 거야. 그러자 거란이 쳐들어온 거야. 거란이. 거란이 쳐들어온 거야.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어요.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올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 명분.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웠느냐. 그래서 거란이 여기에 대한 처벌하겠다고 쳐들어온 거야. 이게.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의 명분이 강조의 정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7급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이게 역사랑도 관련돼요. 역사랑도. 이게 무슨 말이냐. 현종 내. 현종 내.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누구냐. 왕욱이라고. 왕욱. 왕욱이라고.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보보신경려 아세요? 보보신경려. 아유씨 나온 거. 아유. 그래서 거기에서 아유가 좋아했던 첫 번째 남자가 강하늘씨야. 강하늘. 드라마를 봐야 돼. 강하늘이 바로 왕욱이야. 왕욱. 왕욱. 강하늘이. 그런데 왕욱네 엄마가 신라 쪽 공주야. 왕욱네 엄마가. 왕욱의 어머니가 신라 공주예요. 신라 공주. 왕욱은 왕권의 아들이죠. 왕권의 아들인데 엄마 외관은 신라야. 신라. 신라. 왕욱은 신라피가 섞여있죠. 신라피잖아. 왕욱의 아들이니까 왕욱의 아들이 현종이에요. 현종. 현종도 신라 쪽이죠. 신라 쪽. 신라의 피가 섞인 거야. 그래서 현종 이후부터는 현종 이후부터 왕들이 전부 다 현종의 후손들이에요. 현종의 후손들. 그래서 신라 고려 왕실이 신라를 계승했다는 거예요. 신라 계승. 현종 이후부터 고려 왕은 신라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신라 계승의식이 나오게 돼요. 이게 상국사기. 상국사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국사기랑 관련된 거야. 문제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풀이할 때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문제풀이할 때 보보신경렬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보신경을 얘기하면서 왕웅 얘기랑 이걸 많이 했어요. 진짜. 현종이 이렇게 탄생했다. 그때 졸지 않고 들었다 맞혔겠죠. 이건 약간 선생님이 학생들 잠 깨려고 얘기한 거거든요. 보보신경은요. 그래서 선생님이 농담할 때도 좀 들어라. 농담할 때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목종을 피의하고 현종 옹입했다. 그런데 이것도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이러거든요. 문제가 어려우면 3번으로 찍어라. 3번론 있거든. 어려우면 3번. 진짜야. 어려우면 어떻게 해라. 3번 찍어라. 선생님이 감이 안 잡혀요. 3번 해라. 3번론. 정답입니다. 몰라도 풀 수 있게 해줘요. 약간 선생님이 사자같이 말았는데 진짜야. 어려우면 3번입니다. 이게 법칙이 있거든. 1번. 김부식. 그런데 김부식은 김부식 때는 여진이야 여진. 고려 북쪽이 여진이에요 여진. 별무반도 여진이죠 여진. 여진. 여진적 토벌하려고 만들었잖아요 여진. 그리고 강동 육주를 확보했던 건 서희 장군이죠. 서희 장군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끼는 거야 이거. 제끼어가지고 풀 수 있는 거야.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지만 고려의 대외항쟁이죠. 대외항쟁할 때 이렇게 강조의 정변을 언급했다는 것이죠. 자 17. 밀치신 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올해 초 가을에 비로소는 책을 완성하고 이름을 성악지보라고 해야 돼. 나왔다. 자 우리 조선시대 성리학 글자. 이왕과 이 된다고 하죠. 이왕과 이. 남기법 있죠. 이왕은 황, 도. 성악, 십도. 이왕은 성격이 어떻다고 하죠. 이왕은 성격이 집요하다. 성악지병. 성악지병. 이왕. 율곡이일을 냈죠. 율곡이. 율곡이일은 선조한테 상소문 말. 상소문. 상소문을 많이 썼다. 그래서 제도기억을 요청했던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상소문이 동호문답.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예안은 안동이랬죠. 안동시 예안면 있죠. 안동 고향은 누구죠. 이왕이죠. 이왕. 이왕. 이왕이 안동 사람. 백운동 소원은 주세붕이세요. 주세붕이세요. 그리고 왕자의 난 때 죽음을 당했다. 정도전이죠. 정도전이 이방원한테 제거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율곡이일을 물어봤네요. 역시 예상 가능한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8. 뮤즈치인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면. 선생님이 아까 이런 문제 어떻게 풀으라고 했죠. 우리 아까 기본반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둘 중에서 같은 거 고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어려웠어. 한번 볼까요. 일본에서 돌아가셨다. 일본에서 돌아가셨다. 아직 안 배웠는데 이봉창사. 이봉창사. 이봉창.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 이봉창 의사가 일왕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처형당했어요. 한인애국단 소속이다. 이봉창 의사. 어? 이봉창.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유명하죠. 윤봉길. 한인애국단. 윤봉길. 동양평화론을 지필했다. 안중근 의사. 안중근. 안중근. 연애주에서 의병을 했다. 어? 의병. 의병. 안중근. 그럼 이제 기역리은 또는 디귿리은 인가. 헷갈리겠죠. 그래서 어려운 과정. 이제 어려웠어요. 자, 볼까요. 오늘날 사람은 모두 법이어어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의병이래. 의병. 의병이다.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망국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심각한다. 자기가 이분이 의병이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었는데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죠. 이럴 분 누굽니까? 안의사 아니겠습니까? 느낌상 안의사죠. 그래서 우리 기본반학생들 좀 전에 정미의병 배웠죠. 정미의병 배웠잖아. 배웠는데 안중근 의사가 원래 정미의병이에요. 이분이 정미의병. 안중근 의사가. 그래서 의병장 하는 거예요. 의병장 한 거예요. 국내에서 막 의병활동한 거예요. 일본군에 공적받아가지고 연해주 그리고 만주로 간 거예요. 여기서 또 의병활동한 거예요. 의병활동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의병들이 일본이랑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 이제 의병장 안 해. 나 이제 암살할 거야. 그런 거야. 암살할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단지 동맹이에요. 단지 동맹. 의병장 하다가 이분이 의병 안 돼. 총칼 들고 싸워서는 일본 군대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이제 손가락 자른 거죠. 손가락 잘라가지고 맹세한 거야. 외놈들을 처단하기로 맹세한 거죠. 그래서 단지 동맹 만들어서 바로 외놈의 수교였던 누구죠. 이또죠. 이또.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된 거죠. 이또 히로부미를 만주 하울빛역에서 저격하게 된 거죠. 체포된 거야. 체포돼서 여순 감옥. 여순 감옥이 있는 거예요. 여순 감옥이 있으면서 이분이 쓴 책이 동양평화론이에요. 동양평화론. 동양평화론을 써요. 를 쓰다가 결국 처형당하게 된 것이에요. 처형당했다. 그래서 답은 디근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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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의병을 했다. 그리고 이분은 여순. 여순에서 돌아갔어요. 여순. 그런데 외놈들이 이 안의사의 시체를 어때요. 어디에다가 묻었는데 지금도 발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신이 못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순에서 돌아왔습니다. 일본 아니죠. 일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안중근 의사를 할 수 있다. 역시 지방직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인물사. 인물사. 그래서 선생님이 인물사 특강을 해줘요. 따로. 따로 특강을 해줘요. 그거 들었다면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심화반이라서 선생님이 좀 나중에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렵죠. 이 문제도 난이도가 있었다. 색깔릴만 했어요. 왜냐하면 기영리은이 이봉창 의사 같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의병이죠. 이봉창 의사는 원래 의병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만 각가지 직업을 갔다가 일본에서 뭐가 잘 안 된 거야. 이분이 안 돼가지고 상해로 와서 김구 선생님 찾아뵙고 애국단이 된 거예요. 이분은 원래 의병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그러면 찍어야겠죠. 찍어야 하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줘요. 뒤로 찍어라. 선생님이 알려줘요. 기술을 알려줘요. 헷갈릴 때는 뒤로 찍어라. 그건 맞아요. 진짜. 그래서 찍기도 스킬, 기술이 있어야 돼. 그냥 찍는 거 아닙니다. 헷갈릴 때. 그래서 우리 이제 넘겨보시면 적 중에서 선생님이 지방직 속성 특강, 인물자 특강을 해줬어요. 그때 문제죠. 문제. 한국사 검증력 문제 따가지고 문제도 풀어주고 그리고 밑에 정리를 해줬죠. 이론도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시간을 따로 들여가지고 특강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너무나 이제 어떻게 하면 파고들었죠. 그래서 밑에 내용 정리된 것 중에 의병활동했다. 이거 쭉쭉쭉 나와있죠. 19번.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마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자. 친일파죠. 한국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죄.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겠다. 이거는 바로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만든 법. 반민법이 반민법.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에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1948년 9월 달에 반민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나왔어요. 이게 출제됐는데 또 낸 거야. 어떻게 나왔냐. 이 법. 이 법 이유를 답으로 했어요. 순서 문제였던 거. 순서 문제. 이유. 그래서 답은 예요. 농지기업법. 농지기업법은 1949년 6월 달에 재정이 돼요. 재정이 됐다가 50년 3월 달에 개정이 돼요. 이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 법률은 농지기업법이 제정된 후에 제정 틀렸죠. 이 법 다음에 농지기업이죠. 즉 지방직은 내용을 파지 않고 순서가 기본인 거야. 순서. 순서 문제. 이것도 지방직에 나왔던 거야. 3년 전인가 나왔던 거야. 출제된 거야. 그래서 순서 문제로 답은 2번, 1번, 3번, 4번 다 맞습니다. 내용 흔드는 건 중요하지 않고 순서가 중요한 거야. 오른쪽 보면 문제 풀이할 때 선생님 역시 반민법. 서로 똑같죠. 이걸 내주고 이걸 순서 문제로 해서 4번. 4번에 이 법령은 여우순천 11.19 사건 직후에 국회에 통과했다 해서 이 전야 전. 11.19 사건은 48년 10월 달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민법은 나온다면 거의 순서 문제. 순서 문제. 이 법 이전 이후. 특히 이유를 고르게 한 거야. 이유. 원래 반민법은 문재인 정권이 좋아해서 문재인 정권이 한 두 개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안 낼 거라 생각했는데 나온다 무조건 순서라 했는데 순서 문제가 나왔던 것이에요. 이것이 분석대로 나왔네요. 마지막 20번. 다음 글은 가해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가와 나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우리 이제 독립운동의 대장 중 하나가 바로 의열단이 의열단.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인데 이게 독립운동 대장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좀 죽을까 했는데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지기도 나왔어요.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벌이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호하느라 이 사례는 신채호.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맞서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외교나 준비로는 아니라 혁명을 통해 싸우자는 거죠. 여기서 혁명이란 건 바로 폭탄이죠. 폭탄을 통한 무장투쟁이에요.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에 맞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하고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서만 가능하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명을 해야 되는데 혁명의 방법은 무장폭탄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김원봉. 의열단은 강령. 나는 신채호가 되겠어요. 신채호. 그래서 1번 가.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만들었는데 국혼을 강조한 건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것은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예요. 신민혜 쪽에서 세웠어요. 신민혜 틀렸고 형평사는 진주의 백정, 이학찬에서 세웠고 3번 건국동맹은 여운영이 조직했어요. 그리고 식민사 간에 한국사 정체성도 방박했던 건 백나문이에요. 백나문이 되고 답은 4번이 돼요. 4번 의열단 단원들이 원래 폭탄 던진 거예요. 폭탄을 던지다가 큰 성과가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군대를 만들자.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사훈련 받아야겠죠. 그래서 중국의 황포군관학교.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이걸 바탕으로 만든 게 조선의용대가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사회적이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학사죠.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툴을 제시했다. 신채호가 쓴 책이 독사신론이라는 책이에요. 독사신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민족주의 역사의 시작점이 된 책이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출문제죠. 기출문제고 항상 나왔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헷갈릴 게 한 두 개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바로 우리 18번.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 18번. 안의사. 그리고 16번의 강조죠. 강조. 강조. 그래서 인물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물사. 그래서 지방직은 어렵게 나온 게 둘이에요. 인물사 지역사가 되는 거예요. 인물사 지역사. 그런데 올해는 지역사를 안 냈어요. 인물사를 두 개 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인물사 지역사 특강을 따로 해드려요. 그때 또 심화 있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외하고는 틀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 두 개도 선생님이 특강 때 다 정리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어려울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 90점 90점. 맞춰야 될 것들을 공부해야겠죠. 나오는 것들을 공부하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단계에서 지방직이랑 그 다음 단계에서 인물사 특강 지역사 특강 사료 특강 이런 걸 해드려요. 그때 또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기출이 됐던 것도 출제했고 그 기출됐던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 분석이죠. 분석을 잘 듣고 이제 치고 들어갈 땐 치고 들어가고 좀 빠질 때는 빠져가지고 쉽게 공부하고 이렇게 분석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보시라고 수고하셨고 또 해설 특강 드리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